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3명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후보 예정자 A씨는 지난 10월 모임이나 방문 등을 통해 조합원 등 4명에게 28만원 상당의 물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또 이 후보 예정자 B씨 조합 임원인 C씨는 공모해서 지난달 하순 조합원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50만원을 제공해 기부와 매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